크로스 관찰에 나왔습니다. 한익원 오른쪽으로 두 선사에 제치면 한익원! 한익원! 류현우의 선방! 엄청난 계기를 한번 선보이면서 마지막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던 한익원입니다. 한익원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3명을 제쳐내면서 오른발 낮고 빨린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번엔 류현우 골키퍼의 선방에 나왔습니다. 가까운 포스트 쪽을 선택했던 한익원 류현우의 선방에 막힙니다. 홍철의 코너킥 원조로 왔습니다. 헤딩 머리 맞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따라가서 볼 다툼 펼치는데 오우! 두 선수가 신세계가 볼을 따냈습니다. 타갈! 잘 연결해서 박은행용! 박은행용! 오른 발로 감았습니다만 덜 감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센스있는 오른발 감았다는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번 슈팅으로 골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잘 연결이 됐고 멈춰놓고 오른발 감아차기 본인이 충분히 슈팅할 수 있는 각도 본인이 좋아하는 오른발에 걸려서 슈팅도 시도했지만 한편으로 돌아가는 또 한익원 선수에게 연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수원의 공격 분위기가 조금씩